안녕하세요. 한류 단어사전 한류딕셔너리 이유안입니다. 다양한 한류 관련 단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단어 알아볼까요? 이 선좌는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의 줄임말입니다.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는 티켓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결제 중인 좌석을 선택할 때 뜨는 창입니다. 티켓팅은 피튀기는 티켓팅의 줄임말입니다. 콘서트 투표를 예매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을 뜻합니다. 지금까지 한류 딕셔널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